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주장이나 의견 그리고 생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추종하거나 또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분위기에 편성해서 한 방향으로 마치 고깃대가 물려가듯이 우하고 따라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중들을 선동하는 것을 그런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거나 또 이용당하지 않거나 또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가족을 보호하거나 또 나라를 보호하는데 정말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면서 받은 교육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데는 다소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사회생활은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사회생활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일 때 또 자기 주장을 내세울 때 치료해야 될 그런 비용이 만만치 않은 사이이기 때문에 다들 좀 입을 다물고 그런 사는 데 익숙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수가 믿는 대로 또 다수가 옳다고 주장하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따라가는 그런 길을 많은 분들이 선택하게 됩니다 요즘에 신문이나 그렇게 방송을 보면 이런 현상이 참 심하다 정도를 넘어선 같다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어떤 방향이나 좌표를 일단 선정하고 나면 그 방향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 사회가 종종 그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상화 위계질서가 아주 강한 조직구조를 갖고 있는 언론사들의 특성을 미뤄보면 편집 방침이 일단 정해지게 되면 다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언론의 쏠림 현상이라는 것은 정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회에서 중요한 현안이 등장하게 되면 그 현안에 대해서는 빛과 그림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기 때문에 긍정을 이야기하는 언론의 목소리도 있어야 되고 또 동시에 다수는 아니고 소수로 하더라도 부정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언론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긍정과 부정 찬성과 반대가 어느 정도 균형을 취해야 시청자들이나 독자들도 자신의 의견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언론들이 천편일률적으로 한 방향을 고집하는 그런 방송들이나 신문기사만 장식하게 되면 구독자나 청취자 입장에서는 달리 선택할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한국 언론에서 참으로 불편하게 얘기하는 것은 한 언론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특정 현안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 질주하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보인다는 점입니다 특정 사회 현안에 대해서 너무나 그 의도나 목표가 명확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한 방향으로 독자나 시청자들을 마치 가두리장의 고깃대처럼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확인하게 되고 그 몰아가는 저희가 뭔지 목표가 뭔지를 좀 생각할 때가 자주 자주 있습니다 어떻게 특정 사회 현안에 대해서 모든 것이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는가 당연히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어야 되지만 일단 언론이 특정 방향으로 방향을 선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일체의 반대 목소리가 없는 그야말로 질주하는 폭주하는 그런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전과 선동 그리고 조작에 너무 취약한 그런 한국 사회가 되어버렸다 그런 점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고 권력이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또한 어떤 이유에선지 알 수 없지만 정말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공정 이슈에 대해서 또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가 마치 합의를 한 듯한 침묵과 무관심 이른바 선택적 침묵과 선택적 공정과 선택적 무관심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 특정 인물을 찬양하는 그런 기사가 모든 부분에 도배해야 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불편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상에 바쁜 사람들은 이런 찬양일색의 기사나 방송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제대로 자기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휘둘리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과학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어떤 사안이든 꼼꼼하게 따져야 되고 또 진위를 구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그 의심스러운 부분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원인을 차단해서 관계자들에게 해명을 요구하기도 하고 설명을 요구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발견돼서 그 문제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되면 또 제도도 바뀌고 또 이렇게 정책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사회가 전부가 그냥 한 방향으로 달려가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그야말로 어떤 사안의 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연하게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없어지고 점점 감성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감성적으로 스스로 자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한국 사회가 녹록지 않은 사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방향으로 사회를 몰고 가는 그런 사람들의 판단이나 행동이 늘 좋은 결과만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언론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언론마저도 그야말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 국민들을 마치 가두리장에 고기처럼 그렇게 몰아붙이면 어떻게 사회가 균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고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또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당연히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하게 되죠 그래서 꼭 같은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 그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사회로 한국 사회가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우려하게 됩니다 스스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말 자기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참으로 쉽지 않은 사회고 또 그것을 의도적으로 묵살하거나 의도적으로 깔아뭉개는 뜻이 전 그런 보도라든지 방송이 한 방향으로 사회를 몰고 가고 있다 마치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사회 자체가 가두리 양식장처럼 바뀌고 있다 일체의 다른 걸 생각하지 말라 그냥 요구만 그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생각해라 일체의 의심이나 의욕 제기는 있을 수 없다 그런 거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모르면 약인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사회가 참 정말 퇴행하고 있고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